야타 마트의 제2 붕구붕구 붕구로 붕구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컨텐츠를 보여드릴거냐면요 바로 상점에 레드마트 카트가 떴어요 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마트 장사가 잘되는 마트가 바로 레드마트라고 합니다 또 그 카트를 여러분들에게도 구매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오픈을 시켰는데요 이 녀석의 아이템 카트라고 하는데 구매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구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매! 레드마트 카트 이게 어떤 녀취가 있는지 궁금해 하실텐데요 이거는 레어 등급인데도 3가지 아이템 효과가 있습니다 아이템전에서 일반 부스터가 슈퍼부스터로 레벨을 뜯는 용이 있고요 바리바게티를... 바리바게티는 뭐야? 어흑... 어흑 어흑.. 어휴... 어흑... 어... 뒷간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바리바게티는 왜 나오는 거야? 어... 바리바게티가 바리바게티를 또 등갑을 했는데 어쨌든 바리게이트를 방어를 시켜준대요 이거는 이제 1등인 상황에서 상위권에서 굉장히 효율적인 효율을 나타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백바랜트로 바나나랑 지뢰를 방어하기 때문에 이것마저도 의외로 개꿀 능력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분간한 분들을 모셔보면서 금동운이로 금동운이 맞나요? 금동운인가? 맞죠? 금동운이로 최고의 마트 레드마트의 카트를 끌고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간한 분들 어서오세요 아오케오케오케 아오케오케오케 아안녕히 주무세요 오케일단 보고요 어 지금 레드마트 카트를 타고 있습니다 이 녀석 같은 경우는 바리게이트를 방어를 할 수가 있고요 바나나랑 지뢰까지 깔끔하게 방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단은 뭐 나의 그런 거 보여드려야지 방어가 되는지 백바랜트로는 백바랜트 아니고 막 안 먹고 이러면은 제가 넥슨 본사가 따지겠습니다 따질게요 어? 어허허허 바나나 깔아주고요 음 음 야 아 이런 거 막는 거는 스캘렛돈이 좋은데 아이템 맞춰줍니다 제트님도 레드마트 또 카트를 탔기 때문에 가자 어 어 난 못 지나간다 깔끔 마치고요 한명 제깁니다 퍼펙트 한번 가자 우리 깔끔하게 똥파리 으응 뭐야 일본어다 막은 거야? 아니 못 먹었다 아 앗 앗 앗 앗 앗 야 이거 타이밍 진짜로 어어? 잠깐만 따꿍 야 지금 보이시죠 능력치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도드타를 이제 파워보스터로 해가지고 뭐 슈퍼보스터로 업그레이드 해준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방금 확인됐죠 여러분들 일반 보스터랑 좀 모양이 달라요 그러면 조금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 미사일만 나오냐 아 아 이거 혹시 버리고요 아이템 아이템 오케 야 왜? 아 이게 적이 앞쪽에 없으면은 매길 수가 없구나 아 야 이거 참 마련박기란 말이지유 질수하면 안 돼요 부드럽게 꺾어주고 야 오케 바디 좋아요 미사일이죠 내가 가지고 있자 이거는 하나 가지고 있을게요 어 야 무서워 무서워 으으으아 당경 딱 ット 나는 리타이어 안한다니까 나이스 플레이 레그마트 카트를 타고 이넘들이 뭉쳤습니다 과연 붕그러문들은 승리를 장착할 수 있을지 바로 가시죠 먹어주고요 아 이거 에바 참치 벗겨주고 아 이게 스피드가 아니구나 항상 짬뽕 돼가지고 버릴게요 아 이게 뭐야 오케이 휴버보소자 아 좋죠 이번에 나왔네요 이쪽에서 이제 부스트는 있어 나오죠 이쪽에서 깔끔하게 써줄게요 써주면서 앞으로 나가기 쳐 버리고요 아 쉴드만 두개야 내가 이득해도 잘 막아줘야 되겠네 1등 쭉 나가게끔 이게 내 역할인거 같고 퀼드모 두개 있기때문에 오케이 스펙터의 모든 색상을 얻었다니 뭔 소리야 아 모든색깔 다 변할 수 있어요 아 모든 업그레이드는 업그레이드부스터랑 팀부스트색이랑 똑같다고 아 모든 업그레이드부스터랑 팀부스트색이랑 그런게 있었어 몰랐네요 하나 버릴게요 와 격차가 안벌어지는데 여기서 제발 바리바게트 안왔죠 오케이 바리게이트 바리바게트래 아 미치겠네 바리게이트 쉴드게 한번 써주고 버려주고 1등은 붕이가 1등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등은 만들어주시네 너무 고맙습니다 좋아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레드마트 카트와 플레이를 통해서 얻은 모스로 플레이를 진행해봤고요 저는 레드마트 카트 컨텐츠만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5판을 완주하다 보니까 모스라는 캐릭터를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카트 자체는 바나나랑 바리게이트를 100% 확률로 막아주고 또 일반 보스터를 슈퍼보스터로 업그레이드 시켜주기 때문에 아이템전을 레어급 기준으로 해서 상위권 차량이지 않나 라고 의견을 내보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풍고라분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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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